사랑을 위한 남봉가인데요 예결 밴드 곡 중에서 제가 제일 좀 멋진 척 하면서 좀 이렇게 막 멋진 척 하면서 부르는 곡인데 네 이 곡은요 제 룸메이터였던 홍이 홍주연이라는 제 룸메이터 친구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홍아 네 홍이랑 같이 제가 안무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정말 이효라 너 자신을 버려 하면서 그래서 엄청 멋진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막 진짜 너무 잘 가르쳐 줬거든요 같이 도와주고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저 이 안무를 같이 완성시켜 준 친구인데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같이 2년 가까이 살았는데 졸업하고 이제 떨어져서 친구는 또 부산에 살아서 자주 또 못 보고 해서 너무너무 네 슬펐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소중한 제 룸메이트입니다 어 실제로 이 무대를 또 홍이가 볼 생각을 하니까 너무 떨리는데요 약간 선생님한테 감사 받는 느낌? 네 이 곡도 2018년 제 10회 대한민국 대학국악제 은상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겨준 곡이랍니다 어 또 제가 또 캐스터넷도 치고 또 멋진 척 하면서 또 예쁜 척도 하고 막 그러는 곡인데요 여러분들 예쁘고 멋지게 봐주세요 네 이 곡은 네 이 곡은 네 이 곡은 네 이 곡은 허위야 어서 허위야 내 사랑가해 앞집에 내가 신집을 가는데 뒷집에 총각이 흠회로 난다 앞집에 내가 신집을 가는데 뒷집 총각이 흠회로 바람 붙는 건 아깝지 않으나 새끼 서바리도 온다 누나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요다지 못해도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요다지 밖에도 왜 생겨 붕붕붕붕붕붕 사람의 감장을 만들어낸 누나 에헤야 한도 말소 별도 말인가 월명사창에 전하니 말인가 발도 말소 별도 말소 월명사창에 전하니 말인가 저녁 중간에 한둘이 만나 붕붕 사일동 사일동 붕붕 안물동 저녁의 맘 보다 다수다 에헤야 어이여도 어이여네 내 사랑가해 물을 빌려간다고 한자를 말고 소두막에다가 눈물을 버려 물을 빌려간다고 한자를 말고 붕붕붕에 나로 눈물을 발음하에 에헤야 어이여도 어이여도 어이여네 바람야 에헤에 내 사랑 내 사랑 피고하니 날카로 explosive 우리도 가봐로다 하늘이 매저도 우리의 여름한 삶으로 사랑하자 행복이다 얼굴거리고 가봐로다 에이야 에이야 에이 에이야 에이야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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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